부산지역 소방서에 소방관을 위한 손장갑 선물이 왔습니다. 900명이 넘는 시민이 직접 쓴 손편지도 함께 전달됐는데요. 구급대원을 꿈꾸는 고등학생의 응원편지부터 비가 오나 천둥이 치나 언제라도 구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있네요.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시민들의 응원편지로 인해 소방관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북영대 학생들이 두 달간 거리에서 응원 메시지를 받은 건데요. 소방관님들이 있기에 국민들이 편히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소방관 파이팅! 시민의 관심을 계기로 소방대원의 열악한 장비 문제도 빨리 개선되면 좋겠습니다.